자 이제 들어왔어 이게 뭐예요? 어우 다투야 너무 이쁘다 눈이 아니야 아니야 만지지 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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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아니야 이리 와 봐 뭐야 이게? 네 자 너희들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조선한 사람에게 자 오늘은 엄마의 생기기에요 사실 별다른 아미구요 어우 이리 와서 어우 이리 와서 어우 정말 너희들도 자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오 오 오 오 오 백설아 공갱이 편치하지 말라 이리 와 자 얘들아 네 자 다들 모여봐 엄마를 위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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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고 아 뭐하냐고 아 뭐하세요 그거 내꺼에요 저기요 아니 얘들아 그거 내 케이크라고 아니 얘들아 그거 내 케이크라고 아니 얘들아 그거 내 케이크라고 타랜 하 하 하 하 이거 으 으 으 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슬프지 않아 뭐 엄마들이 다 그렇지 뭐 나한테 왜 협박하래 진짜 매너 없어 한 두걱만 꺼내올게 기다려 음 맛있다 저기요 그거 제 케이크인데 왜 님이 맛있으세요? 맛있으세요? 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있어 생크림 한번 먹어봐 아니 뽀뽀 음 아이 예뻐 야 박수 빨리 볼게요 안녕 20대 때는 생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 같다 근데 엄마가 되고 30대가 된 지금은 그냥 평소한 날들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다 하니야 아빠 왔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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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야 줘봐 아빠 왔다 치킨 치킨 하니야 치킨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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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 하니 타이밍 이렇게 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